오늘 제가 서면 2마트 트레더스 와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콜롬비아 레니틀입니다. 여기는 10월 6일까지 서면 2마트 트레더스 연단 2마트 트레더스 설치하러 왔습니다. 10월 6일까지 제가 입점해서 연구할 겁니다. 사실은 특히 우드슬랩은 저렴하고 막성기 제일 좋아요. 비싸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겠죠. 정확한 얘기만 딱 합니다. 무조건 비싼 것보다 저렴하고 막성기 좋습니다. 대한복제 대표는 오늘 서면 2마트 트레더스 와있고요. 또 연산 2마트 트레더스 오늘 또 설치하러 갑니다. 와서 대한복제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항상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